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옛 전통과 풍섭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그 자식들이 모두 상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돌아가신 자식 모두를 상주라 하지 않고 상주와 상제를 구분하는 것은 아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상제와 상주 어떻게 구분하는지와 그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상제와 상주 지역에 따라서는 구별을 하지 않은 가문과 지역도 있지만 상제와 상주는 비슷한 마을이지만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먼저 상제, 상제인데요. 상제라는 말을 사전에 나오는 대로 정의하자면 부모 또는 조부모가 세상을 떠나 거상 중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거상 중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상주는 어떨까요? 상주란 주가 되는 상제로서 대개 장자, 장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주를 다른 말로 맛상제, 원상제라고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누님상을 당했을 때 매형이 없다면 누님의 큰아들이 상주가 되고요. 외조모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외삼촌이 상주가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상제가 되겠죠. 만약에 외조모가 돌아가셨는데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면 그분의 아들이, 다시 말해서 큰손자, 장손이 그분의 상주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장자와 장손이 상주가 되는 거랍니다. 외조모님께서 아들이 여러 분 있다 하더라도 우선 장자 원칙에 의해서 작은 아들이 상주가 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큰외삼촌이 아들이 없어 돌아가셔서 양자를 얻었다면 그 또한 성중손이라고 하여 그 양아들이 상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장자가 사망하면 차남이 상주라고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차남은 상주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예법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야는 하지만 원칙은 알아야겠죠. 그리고 상주는 남성이 맡게 되지만 부득히하게 여성 자녀들이 상주를 맡을 경우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상주와 상제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주란 장례식의 주관자로서 죽은 고인의 장자가 보통 상주가 되고요. 만약 고인에게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친인척들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 중 연세가 많은 분이 상주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답니다. 이때 상주의 재나 자아, 매는 상제라 하고요. 상주를 도와 여러가지 과정을 진행하는 사람을 임의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임의만 보면 상주와 상제는 조금씩 차이가 보이죠. 그 중에서도 주부는 상사의 아내의 일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고인의 부인이 일을 맡게 되는데요. 만약 고인이 결혼하지 않아 부인이 없을 경우에는 상주의 부인이 일을 대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가족을 도와서 상예나 장례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을 바로 호상이라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상주의 주 역할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주는 이 상제와 함께 장례식 전반에 걸친 모든 절차와 일정을 준비하고요. 먼저 고인의 유언과 남은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 장사 방법, 매장도 있고 화장도 있겠죠. 이러한 장사 방법을 결정하고 호상을 선정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된답니다. 또 상주를 포함하여 2명 이상 빈소를 지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주 역할을 하게 된 분은 고인의 영경을 모으신 빈소를 비우지 않고 조문객을 맞이하는 일을 해야겠죠. 장례식의 주관자이다 보니 장례식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총책임자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답니다. 이때 복장은 과거에는 남자 상주는 두루마기, 굵은 제복, 상장을 입고 여자는 흰색 치마저고리를 입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검정색 양복과 흰색 와이스츠가 기본이 되고요. 검정 넥타이와 두 줄 완장을 착용해야 하죠. 또 여자의 경우에는 검정색 계량 치마저고리를 입는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방문하게 되면 상주와 상제는 완장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이번에는 상주와 상제가 차는 완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안으로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상주와 상제는 완장을 통해 할 수 있는데요. 상주는 두 줄이 있는 완장을 차고요. 상제들은 한 줄 완장을 차게 된답니다. 지역과 문중에 따라서는 간혹 상주가 세 줄 완장을 차고 다른 상제들이 두 줄 완장을 차기도 하고요. 상제가 두 줄 완장을 차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나 요즘은 대부분이 상주는 두 줄, 상제는 한 줄 완장을 착용한답니다. 오늘은 부모 또는 초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거상 중에 있는 사람, 즉 거상 중에 있는 사람으로 상주와 상제의 정의와 구별하는 법, 그리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리 변한다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전통예법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구독 꼭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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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